한주의 마지막인 매주 금요일 영화 속 과학을 찾아보는 사이언스 레드카펫 시간입니다. 양혜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화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 준비한 영화는 로봇 드림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아마 이런 영화가 개봉을 했었나 싶을 정도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영화는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강추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오늘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로봇 드림 제목만 들었을 때는 이게 기대할 만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강추하신다고 하니까 더 기대됩니다. 영화 내용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이 영화의 주인공은 도그 그러니까 개와 로봇 이렇게 두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1980년대 뉴욕 맨하튼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혼자 살고 있는 도그가 외로움을 느끼다가 TV 광고에 나오는 반려 로봇을 주문하게 됩니다. 이 도그와 로봇이 첫날부터 서로 단짝이 되는데요. 함께 걷고 핫도그를 사먹고 롤러스케이트를 타러 가는 등 우정을 나누던 어느 날 해수욕장에 놀러갔다가 그만 로봇이 고장이 나서 멈춰 서게 됩니다. 도그가 어쩔 수 없이 백사장에 홀로 로봇을 두고 집으로 돌아간 뒤 다음날 수리도그를 챙겨서 바쁘게 해수욕장으로 달려가는데요. 하지만 해변은 폐장이 됐고 다음 여름까지 입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날 이후 도그랑 로봇은 홀로 남겨져서 서로의 꿈을 꾸면서 다시 만날 날만을 기약을 하게 되는데요. 영화가 이 도그랑 로봇이 서로 만나서 우정을 나누고 또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이 다양한 감정 변화를 차분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해주신 줄거리만 들어서는 특별한 영화다 이런 느낌은 잘 없는데 추천도 아닌 강추를 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우리가 마음을 나눌 때 꼭 말을 해야지만 모든 마음을 나누는 건 아니잖아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영화에서는 음악은 나오지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무성 영화 같은 건데 말을 안 하는 영화라니 이해가 좀 될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이 없는 고요함, 일종의 안정감 같은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아주 그림이 단순하게 그려져 있는 그림체인데도 불구하고 표정만으로 수많은 감정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 또한 이 영화가 가진 매력입니다. 명대사가 없어도 또 화려한 그래픽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도그와 로봇의 마음에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순간순간 울컥하는 눈물이 올라올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눈물을 흘리진 않았지만 굉장히 울컥했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많은 곳에서 상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은 영화관에 상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내리기 전에 영화가 내려지기 전에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래서 찾아봤더니 관람객들 평도 너무 좋지만 평론가들도 정말 호평을 많이 남겼더라고요. 로봇 드림, 영화의 주인공이 그러니까 로봇입니다. 반려 로봇. 사실 외혁이 애니메이션 같지는 않지만 우리 현실에서도 이제 반려 로봇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반려 로봇은 중소기업들을 주류로 해서 많이 개발이 됐는데요. 최근에는 삼성과 LG와 같은 대기업에서도 반려 로봇을 개발해서 관련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CES에서는 삼성과 LG가 반려 로봇을 공개를 했는데 우선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삼성전자가 공개한 반려 로봇 볼리입니다. 공 모양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굴러다니면서 사용자의 패턴을 학습하고 일상생활을 돕는 로봇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서 자율주행으로 이동할 수가 있고요. 음성명령을 수행하게 되고요. 특히 반려동물이나 아니면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하는 등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주로 할 수 있고 또 집 밖에 누가 왔는지 로봇이 대신 나가주기도 합니다. LG전자가 공개한 반려 로봇은 스마트홈 AI 에이전트라는 이름입니다. 볼리랑 달리 두 다리에 바퀴가 달려있는 모습인데요.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음성과 음향, 이미지 등을 습득한 뒤에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와 주변 상태를 파악해서 가사도움 역할을 주로 하게 되고요. 특히나 MS의 음성인식 기술이 적용돼 있어서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도 주 사용자의 음성만 골라서 인식을 하고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니까 귀엽긴 한데 아직은 좀 미래의 모습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맞아요. 아직 일상에서 좀 익숙하려면 약간 먼 느낌? 네, 맞아요. 소개한 이 반려 로봇이 사실 아직 제품으로 나오지 않고 이미지성으로 만들어서 어떤 구성된 공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혼자 사는 노인이나 1인 가구들의 정서적인 돌봄을 위해서 이 로봇이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이미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의 대표적인 돌봄 로봇이라고 할 수 있는 효돌이, 효순이가 있습니다. 2018년에 이 사업이 시작돼서 전국의 160여 개 지자체에서 만 대 넘게 지금 보급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효돌이, 효순이는 7살 손주 캐릭터의 외관을 지니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기존에는 머리, 귀, 손 등 이런 특정 부위를 만지면 저장돼 있는 내용이 재생되는 방식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챗 GPT 기반의 음성 기술을 넣어서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서적 교감까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평소에 말동물을 해주거나 약 먹는 시간을 알려주거나 이런 일상생활을 돕다가도 이 돌봄 로봇들은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는 자동으로 응급신고를 해주는 기능까지 있는데요. 뭐 효돌이, 효순이의 경우는 손을 3초간 꼭 쥐고만 있어도 관제센터랑 해당 복지관에 자동 신고가 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한 기능이네요. 실제로 서울시 관악구에서 혼자 사는 노인과 장애인 100명에게 이 돌봄 로봇을 지원을 하고 10개월 정도 지난 후에 우울증 정도를 평가를 해봤더니 로봇 지원 후 우울증 척도 점수가 평균값이 굉장히 낮아진 걸 확인을 했고요. 특히 총 15점 만점에 11점 이상의 고위험군의 비율이 이 돌봄 로봇 전에는 39.5%였는데 이 로봇 지원 후에 7.5%로 아주 크게 줄어들어서 돌봄 로봇의 효과가 제대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혼자 계신 분들은 이 말동무가 없어서 참 외로움 많이 느끼실 텐데 로봇이랑 대화를 해도 큰 위로랑 안정감이 좀 느껴지나 봅니다. 네, 맞아요. 게다가 심리치료를 도와줘서 효과를 인정받은 반려 로봇도 이미 있는데요.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에서 개발한 파로라는 로봇입니다.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 외형이 굉장히 묽게 모습인데 보기만 해도 만졌을 때 너무 부드러울 것 같죠. 실제로 향균 철로 덮여 있는 건데 제가 이 파로를 개발한 일본 연구소를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직접 만져봤었거든요. 아직도 인형 같은 느낌이 기억이 날 만큼 실제와 같은 촉감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이 파로는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을 보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치료용으로 인정을 받아서 현재 병원용으로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이나 반려동물이 아닌 로봇을 통해서도 접촉 위안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는데요. 독일 연구팀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용해서 심리 상담을 받을 때 로봇의 접촉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을 해봤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옆에 있던 로봇이 갑자기 손등을 딱딱 두들기는 아주 가벼운 행동을 했을 경우 이 로봇에 대한 호감도 상담자들의 호감도가 올라가면서 상담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관찰이 된 거거든요. 연구팀은 사람보다는 물론 덜하겠지만 로봇과의 접촉도 정서나 인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스킨십이 로봇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흥미롭습니다. 오늘 영화가 로봇 드림이었는데요. 또 이어서 말씀해주신 내용들 들어보니까 꼭 사람끼리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한다면 이게 또 위로구나 싶네요.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